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 새기릿입니다. 안녕하세요 기리분들. 저 파월 아저씨가 혹시나 맵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완전 비둘기 모습을 보여주며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1.8% 상승으로 매우 뜨거운 모습 나타냅니다. 오랜만에 기리분들 계좌가 아주 뜨거울 것 같구요. 그리고 매동도 매우 좋죠. 개인이 무려 1조 2천원 매도 그 물량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쓸어갑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사고 있는가? 삼성전자, 삼성전자우, SK에닉스, 엘제앤솔, 포스코프챔, 기아, 현대차, 현대모비스를 매수. 그리고 코스닥마저 오늘 1.5% 상승하며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도 훨씬 더 많습니다. 환율이 쭉 떨어집니다. 12.7원이나 하락해 1,327.8원. 어제 상승한 미국, 오늘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. 0.5% 상승 중. 코스피 선물도 외국인의 1조 넘는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구요. 주연스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준 올해 3회 금리 인하 그 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증시는 환호를 했고.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. 마이크론, AI 수혜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며 서프라이즈를 내보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식세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. KMW 등 여러 기업의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네요. 오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. 사면 시초가가 6만 7천원으로 바로 매도했다면은 3만 7천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시가촌의 산업들은 상승이 많구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조금 더 많은 모습입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일본 전염병 관련주, 반도체 관련주, 인터넷 대표주, 2차전지 관련주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,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일본 전염병 관련주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매산업점은 삼성전자, SK아닉스, 삼성전자우, 현대차, 삼성물산, SK스케어, HD현대일리트리, 현대모비스, 삼성화재, 삼성SDR을 매수합니다. 빠이요!